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여성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해와 경찰서는 15일 오후 10시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영국 국적의 여성 유학생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. 당시 남성은 여성의 얼굴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도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피해 여성은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현재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